안녕하세요. 다모아우토입니다. 오늘의 트럭은 새로 만든 적재함이 돋보이는 셀프로더입니다. 장비를 신는 셀프로더로 적재함을 구조변경을 한 차량입니다. 셀프로더엔 아웃트리거 무조건 있어야 하죠? 아웃트리거는 물론 무선 리모컨, 윈치 다 있는 풀옵션입니다. 그리고 2008년식으로 주행거리가 69만km이며 적재함 길이는 7m입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이버의 다모아우토를 검색하신 후 상단에 있는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. 간단한 회원가입 후 문의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립니다. 더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영상 속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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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